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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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번천 걸어야겠다. 줄 달리기 너무 빡친데. 50에서 50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추가 매도 가려면 여기서 추가 매도 가야겠다. 670원. 670원까지 열려있긴 합니다. 저항이 강했던 44원 구간. 지금도 44원 구간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5분 전입니다. 진짜 흘러라. 흘러라 그냥. 본장에도 들고 가야 되는게 저는 그렇게 끄어놨어요. 골프하지 마라. 매도 새야 제발. 다음 봄에 흐를 것 같습니다. 다음 봄에 흐를 것 같습니다. 다음 봄에 흐를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스위칭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다. 깜빡굴해. 빼돌아. 지금 본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장 시작했는데. 물량만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600선 뚫으면 많이 내려갈 겁니다. 600선만 뚫자. 2개의 극절을 하고 3개의 극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뚫었잖아. 뚫었잖아. 자 매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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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이거 대충 본척 갈아야겠다. 와 저기 달리기 너무 빡친네. 4개의 극절이 나이스. 1개의 극절이 나이스. 안경만 들어가 있어볼게요. 장악 받았는때문에. 뚫으면 추가 계약 들어가겠습니다. 평가영상되라. 저항받아서 선에 멈출것같아. 저도 청산했습니다. 매도가 꿀. 저항 많이 주겠지? 여기서 매도가 들어갈게요. 혼잘라인 넘겨서 처리할게요.